안녕하세요 지진튜브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월드컵 예선 아시아 지역 2차전이 3대0 한국의 완승으로 끝난 직후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졌었습니다. 특히나 경기 전 손흥민 선수를 막는 법을 알고 있고 경기장 위에서 보여주겠다고 했었던 중국 수비수는 손흥민 선수의 라보나킥의 몸개그를 보여주며 넘어지는 장면을 보여주었고 애국가가 나올 때부터 야유를 퍼부었던 중국 관중들을 향해 손흥민 선수의 조용히 하라는 세리머니는 진정한 참교육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며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왕이와 통신왕뿐 아니라 최대 SNS 웨이보 등에서는 셀 시간으로 여론의 흐름을 유도하는 장면이 잘 보였는데요. 경기 직후 어떻게 해소든지 심판 판정과 연관지으며 첫 번째 패널트킥은 절대 파울이 아니었다는 주장과 함께 한국축구협회와 깊은 관련이 있는 심판에 이해할 수 없는 판정으로 패배하였다고 여론을 몰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부분 매체에서는 약속이나 한 듯 손흥민 선수를 응원한 일부 중국 팬들을 향해 잘못된 팬심이 중국 스포츠를 망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반응까지 나왔는데요. 오늘은 경기 직후부터 현재까지 중국 현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응들과 함께 중국 네티님들의 반응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흥민 선수의 세리머니에 관한 의견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가끔 보여주었던 이 조용히 하라는 세리머니에 경기 중 중국 네티즌들은 적지 않게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 애국가가 나올 때부터 야유를 했었다는 사실이 중국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심지어 레이저 공격과 중국 선수들의 경기 전 손흥민 선수를 자극한 발언들까지 전해지자 오히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도 한국 애들 진짜 짜증나고 싫어하는데 그렇다고 국가가 울리는데 야유를 보내고 레이저를 쏘고 앉아있는데 입닥치라는 세리머니 했다고 언론에서 이렇게 깎아내리는 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한 업적이 있으니 저러는 거지. 실력이 없는 건 원죄라 너네가 쓰레기처럼 축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렇게 비매너 행위라는 건 진짜 아닌 것 같다. 국가가 나올 때 야유하는 건 비정상적인 행위입니다. 그러고서 졌는데 상대팀한테 존경과 예의를 바라나요? 어제 우리 선수들의 플레이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을 찾은 관중들은 정말 쓰레기였다. 이러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기장을 찾아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중국 팬들을 향해 예상치 못한 반응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통신왕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보도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선수들과 경기를 하기 위해 입국한 한국 선수들을 공항까지 찾아가 맞이하고 또 경기장 위에서는 조국을 위해 피 땀 흘려 싸우고 있는 중국 선수가 아닌 상대편 한국을 응원하는 잘못된 팬덤 문화는 중국 엔터테인먼트뿐 아니라 스포츠 전체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또다시 문화 열등감을 느끼는 중국 매체들과 일부 중국 내 축구 인플루언서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경기에 진 것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마치 한국 선수들을 공항까지 마중 나간 데 이어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서 응원해서 졌다는 것처럼 기사와 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많은 중국 네티즌들은 이에 공감하며 중국 축구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해외 축구를 많이 보고 해외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를 응원해서라는 보도까지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나오는 중국 내의 반응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국 선수 모두가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최소 10년 동안은 한국과 대등한 경기를 펼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분석들인데요. 특히나 한국의 세계의 재능, 이강인 선수의 실력을 두 눈으로 지켜본 중국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한국은 박지성과 손흥민이 함께 뛰고 국가대표 에이스가 자연스럽게 바뀌었던 것처럼 손흥민과 이강인이 함께 뛰고 있는 모습은 아시아 축구에 기록될 장면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하스포츠의 사설에서는 중국팀이 골키퍼를 제외한 모드 포지션에서 패배하였다고 분석하며 중국팀이 골키퍼 포메이션에서 패배하지 않은 이유로 중국이 유효시팅을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하여서 한국팀의 실력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재미있는 분석까지 내놓았습니다. 과연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알아보면 제 생각에 국가의 영예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은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축구 선수들이 국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로 진 것이라고요. 중국 축구가 실력이 없는 건 원죄입니다. 맞으려면 제대로 맞아야 실력이 늡니다. 중국 국대역 화이팅 하세요. 경기장 잔디는 너무나 열악했고 한국에 완벽히 끌려다니며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나자마자 각종 축구팬들의 폭력 회의로 주위를 돌리는군요. 솔직히 국가 부를 때 야유하고 레이저 쏘지 않았으면 손흥민이 입닥치라는 세레머니를 했겠냐고. 현전의 축구팬들은 진짜 도라이들 같다. 한편으로는 공항까지 달려나가서 환영해 주질 않나. 또 한편으로는 국가를 제창하는데 야유를 하지 않나. 솔직히 손흥민이 우레히 보는 눈빛은 너무 한심하게 봐서 할 말이 없더라. 손흥민 유니폼 입은 축구팬은 경기장 안에서는 자신이 응원하는 한국이 이기겠지만 경기장 밖에서 자신이 어떻게 될지는 몰랐나 보네. 스포츠는 경쟁 그 자체입니다. 실력이 없는 건 중국의 원죄입니다. 이런 말 듣기 싫으면 제발 다음에는 한 번이라도 한국을 이겨서 우리 매체들이 한국을 조롱하게 좀 만들어 보시던가요. 이렇게 문제가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그 대상이 한국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르헨티나의 메시나 포르투갈의 호날두를 공항까지 마중 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여론이 반으로 갈렸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사람이 공항에 나갔겠지요. 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국가대표를 향한 무분별한 욕설과 비하가 쏟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냥 중국 축구를 욕하는 대상을 한번 바라보고 있고 진정한 축구팬들을 조롱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80년대생들은 2002 월드컵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런 저희는 우리 중국 대표팀이 월드컵 무대에 나갔을 때 중국 인민이 코스타리카 국기나 터키 국기 심지어 브라질 국기를 들고 응원하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런 것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류는 우리 중국 청소년에게 이런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팬덤 문화는 엔터테인먼트 산업뿐 아니라 스포츠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네요. 정말 미래가 걱정됩니다. 여기까지 중국 네티님들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패배한 이후 여론이 완벽히 나뉘해진 모습으로 외국 선수를 응원한 것이 잘못이다. 아니다. 그 대상이 한국 선수여서가 문제이다. 아니다. 중국이 축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2차전은 내년 6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앞으로의 관련 소식도 계속해서 지니튜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 계속해서 지니튜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중국 소식만 전해드리는 지니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니튜브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O OM